사도 바울은 그는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 주의의 수도예요 그 다소는 헬라 철학의 중심지고 대학 도시, 교육의 중심지고 굉장히 학문의 도시에서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예루살렘으로 이사 왔을 때 원래 공부를 많이 한 분이니까 최고의 라비, 가메레일 그 밑에서 언더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는 로마 말, 라틴어도 잘해요 헬라 말도 잘해요 아람보도 잘해요 유대 말도 사계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나 율법을 그렇게 많이 배웠지만 성령을 안 받으니 하나님 아들 예수, 세상 죄를 지고 희생 제물 되신 그 고마운 예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미운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3절에서 55절에 보면 세대반이 설교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서 세대반을 보시는 거 보고 관객에서 헤쳐요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이 인자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느라 딱 기뻐할 때 사울은 그렇게 미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게 듣기 싫어해 길을 막으면서 저런 놈 죽여! 하고 그러다가 돌려쳐 죽이는 거예요 세대반은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세대반이 죽을 때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가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기 집에 들어와서 남녀를 끌어다가 결백해서 옥에 가두었다 잔멸한단 말이 뭐예요? 산돼지, 멧돼지가 포도를 막 뒤집는 거예요 마구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막 부수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 못 믿어요 하나님이 개입해야 믿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이름이 하나님께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이지만 율법을 그렇게 성경을 배워도 예수 못 믿어요 담배색 도상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믿게 되는 거예요 대개 순교자들의 기념일은 순교한 날이에요 그러나 사도바울의 기념일은 담배색에서 빛을 받은 날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꼬꾸라뜨리시고 사울, 사울, 예 나를 비판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 바울은 적은 자, 내가 적은 자다 여러분 나는 부족해, 나는 약해 그러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큰 사람이야, 나는 그 사람은 마귀 같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바울이 노력하고 애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아, 이게 신비로워요 하나님께서 타치해야 믿어요 고린대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 했어요 예수님이 믿어주시면 아멘하십시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땅도 가지고 하늘도 가지고 사람은 다 죽죠 촛불을 켜놓으면 안 불어도 꺼져요 어쨌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을 수 없어요 영원히 살아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자리에서 죽을 나가보면 예수님께서 빌리뽀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어요 우리 장년들 모시고 제가 한번 갔어요 빌리뽀 가이사라 지방은 물이 칼칼칼 아주 옥토고 대단한 땅이에요 강냐인 이스라엘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또 어떤 선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여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때 예수님이 흐뭇 대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을 받았다 그걸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인 걸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께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믿게 하신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성경을 10장, 구양 10장, 신양 10장 읽었거든요 하루 20장 그 이상은 또 읽지만 아무리 바빠도 20장은 읽었죠 근데 제가 신학교 기숙사에 있다가 어머니가 보고 싶으면 못 견뎌서 고향 갔지요 그리고 어머니랑 같이 사키로 떨어진 교회 가서 예비 데리고 왔는데 우선 숙제를 해야 되니까 이제 구약, 신약 20장 읽어요 근데 간센보살, 너 아버지 타볼, 너 어머니 타볼 이러면서 스님이 와서 목탁을 치는 거예요 아버님이 스님 헛수고 마세요 우리는 시주 안 합니다 왜 안 하세요? 우리 집은 예수 믿습니다 나도 신년 교회 다녔어요 나도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나도 모세, 아담 다 알아요 그리고 가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뛰어나갔어요 스님, 스님 잠깐 뵙시다 정말 10년간 교회 다녔 10년 다닐대요 10년간 다녔셨습니까? 그럼요 열심히 다녔대요 근데 왜 이렇게 스님이 되셨습니까? 먹고 살다 보니 이렇게 됐대요 근데 그 얼굴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굴은 자기 이력사잖아요 얼굴은 거룩한 사람 얼굴이 거룩해요 공부 많이 한 분은 얼굴에 지성미가 흘러요 그는 공부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른 말 하시죠 성신이 있단 말 들었습니까? 들었대요 성신을 받았습니까? 하니까 내가 성신을 받았으면 이렇게 다니겠소? 그래서 스님, 저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이 저랑 기도합시다 제가 바람 망태 걸 벗겼어요 그러니까 학원 낚아지면서 청년 미안해요 미안해요 도망가요 스님, 스님 도망가요 스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성령님은 살아계세요 교회 다셔서 구원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하니까 청년 미안해요 미안해 그러고 가셨어요 나는 수많은 불교인들이 스님들이 예수 믿는 거 봐도 예수 믿다가 스님 되는 분은 그 사람 처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한 달, 두 달 또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년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스님이 뭐예요? 저 영혼을 국렬하게 해주세요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절대로 중대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중대는 사람은 없어요 10년 교회 다녀도 성령 받지 않으면 미국 교회가 많이 싸우는데 애로워서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 한국 사람 만나니 애로워서 가서 어떻게 세월 지나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재직이 참석했다고 성령을 모르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면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믿고 교회에 나온 건 이건 우주를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늘에서 울리는 큰 한금종 소리 같은 음성이 있어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나를 인도하신다 담에 세계에서 예수님 만났지만 깨달으니 아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태세부터 택하셨다 그래서 로마에서 자라게 해서 라틴어도 자라게 하시고 이방인들의 문화를 알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카메라렐 문화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내가 라틴어도 헬라우도 유대우도 아람우도 자라게 하시고 이 세계를 알게 하신 다음에 나를 불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깨닫는 거예요 모세는 나이 80에 하나님을 처음 만나요 모세 모세 80에 떨게 난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태해서부터 또 태어나서 산계리 뒤에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바로 공주를 보내 아들 삼게 하고 궁중에서 40년간 교육을 받게 하고 40년간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영성 훈련하게 하고 나이 80에 불러서 출발해요 따라비타 참목해는 80대야 한다 그게 내게 희망이에요 나 80대자면 아직도 모르죠 그러니까 모세는 80에 시작해요 그리고 120세까지 하나님을 인도하시오 그러니까 모세의 일생이 하나님에게 있을 뿐 아니라 마가본 구장에 보면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 그때 모세가 내려와요 엘리아가 내려와요 예수님이 십자같이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80에 만났지만 그 전부터 택하시고 훈련하시고 지금까지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험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험한 일을 당해 하신 거예요 10편 105편 17절 이에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도다 그 발은 착고를 차고 그 몸은 새사슬을 메워서 애굽에 팔려가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렇게 하셨도다 왕을 보내 그를 자유롭게 했다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다가 애굽에 팔아먹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깨달았어 유다형이 아버지 약국과 베나면 이야기할 때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대성통곡할 때 그 울음소리가 안궁에 들렸다 했어요 그래 울고는 형님들이여 이리 오소서 저는 형님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아이고 요셉이 우리는 죽었다 우리가 때리고 막 이렇게 팔아먹었는데 우리는 죽었다 그러는데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판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집안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직 흉년이 2년밖에 안 들었지만 앞으로 5년간은 추수도 못하고 바까리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을 살리고 형님과 형님들의 후손을 살리게 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바라리게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나이 30 총리가 되게 하고 80년간 총리가 되게 하면서 하나님이 계획대로 하신 겁니다 요셉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6절에 보면 찬송하려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 안에 택하였어요 사랑으로 신령한 복을 우리께 주시되 사랑으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흐미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마 제게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 안에서 우리께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흐미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딸 삼아 주시려고 택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어롭게 하셨다 우리는 더럽고 추한 제 제덩언인데 불쌍한 부끄러운 제덩언인데 하나님이 택하여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딸로 영어롭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카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촌 뭐 오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감사하며 삽시다 단다하게 삽시다 어려운 일이 요셉이 막 팔려가고 발에 차코를 차고 몸에 새사슬 끌려가도 괜찮아 그 길이 잘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잘 되고 하악 피어난 길만 좋은 게 아닙니다 막 욕을 먹고 막 안 좋은 돌을 맞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더 잘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당나귀가 실수해서 까불다가 우물에 빠졌어요 깊은 우물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울어요 당나귀 사랑하는 주인이 뭐 새끼줄을 봐주려도 당나귀가 묶을 수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너무 깊고 그래서 이웃사람 불러다가 당나귀 구할 수는 없고 저렇게 굶어 죽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흙으로 흙으로 묻어들이자 흙으로 묻어주자 죽을 때 편하게 줄게 그래서 사람들이 흙을 퍼담아요 팍 비명을 질래요 그래서 흙으로 파묻어요 근데 나중에 조용해 그래서 보니까 흙을 퍼앉으면 털어 털어가지고는 발로 밟으니까 자꾸 올라와 흙을 퍼앉으면 털어 또 밟아 그래서 나왔어요 우리가 인생 살도면 우물에 빠져서 길이 없는 것처럼 캉캉할 때도 있고 거기다가 엎친 데 격으로 사람들이 나를 죽으라고 막 죽음에 삽질을 할 때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나오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걱정 없다 아무 걱정 없다 하나님 내 아빠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계신다 이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고 천국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고 우리를 계획 세우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따라합시다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가 착한 행시를 행하여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직업이 뭐든지 간에 우리 목표는 최종 목적은 하나예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택하신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신 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구원은 이미 받은 거고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알료가 됐습니다 내가 영어를 안 알라고 해서 미안한데 미안한 것보다도 영어가 나와서 미안한데 알료가 됐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았어요 할렐루야 구원밖에 기도하면 안 돼요 구원은 받았어요 할렐루야 조금 죄진다고 지옥을 안 보내요 정장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을 행하라고 그래서 우리 삶 때문에 한 영광 받으시라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의 행하신 일을 전하라고 할렐루야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24시간을 설교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먹어도 설교 잘하라고 운동에도 설교 발성 연습에도 설교 잘하라고 옷 입어도 설교 잘하라고 책 읽어도 신문 읽어도 설교 잘하라고 나는 모든 게 설교 잘하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돈 벌어도 뭐 해도 높아져도 예수 전하라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목적을 잘 이루어드리면 하나님 기뻐서 더 세워주시고 더 빛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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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